네,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지니아주, 페우펙스 이 지역을 비롯해서요. 버지니아주의 선거는 사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선거일은 11월 5일이죠. 그때까지 이제 40여 일 정도는 앞두고 있습니다만 엘라바마주에서는 우편투표용지가 이미 발성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난 20일부터는 버지니아주를 비롯해서 미네소타, 그리고 사우스 다코타 이 3개 주에서 사전투표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한인 밀집지역인 버지니아주, 특히 페우펙스 이런 것이 거의 한인들, 한인타운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한인분들이 굉장히 밀집해서 사는 곳이잖아요. 그 버지니아주의 경우에 본투표 사흘 전인 11월 2일까지 약 40일간 사전투표가 계속됩니다. 이미 상당수 한인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우리 한인들의 표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투표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벌써 개편은 전혀 아니니까 우리 한인들의 표심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전투표의 비중은 상당히 시간이 갈수록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미 본투표를 넘어선 그런 상황을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때의 투표율은 코로나 팬데믹이었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120년 만에 최고치인 투표율 66.8%를 그때 기록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 투표를 한 사람 가운데 무려 69%가 사전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답변을 냈습니다. 투표장 내부에서 투표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민주공화 양당들의 소위 선거 참관인들이 있잖아요. 그 선거 참관인들이 지금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상황을 기준으로 정확한 숫자, 그러니까 몇 명이 투표했는지 이것을 공표하기 어렵지만 여하튼 우리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우리가 선거를 참관하고 있어 보니까 투표 참여율이 지난 4년 전 그때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는 눈에 띄게 높아진 것만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 막론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기를 지금 추세대로라면 기록 경신도, 투표율 신기록 경신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은 건 당연히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사전투표가 시간이 갈수록 선거 때마다 조금씩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전투표도 좀 호불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전투표를 좀 호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를 상대적으로 선호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이면서 조금 나이가 좀 있는 그런 사람들, 고령, 또 상당히 극보수 이런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좀 믿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면서 또 좀 보수적이고 이런 사람, 나이가 좀 있고 이런 분들이 본투표를 좀 상대적으로 선호해서 사전투표 때는 공화당 쪽이 좀 투표율이 조금 저조하다가 본투표에 가서 많이들 몰려 나오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적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사전투표율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과거 어떤 선거 때보다도 투표율이 매우 높을 것 같다라는 게 참관인들의 얘기입니다. 버지니아주는 민주당 강세지역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버지니아주에서 선거 참관 지금 하시는 분들을 볼 때는 사전투표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민주당 강세지역이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좀 많이 다갑니다. 자 2004년 대통령 선거까지 공화당 우세였습니다마는 2008년부터 민주당 후보가 4차례 연속으로 승리하면서 버지니아주 선거인단이 13명인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최근에는 이기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해리스 부통령이 버지니아주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일단은 크다 그런 전망이 좀 우세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하러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봐도 알 수 있죠. 왜요? 사전투표 나오는 사람이 전보다 좀 많네. 그러면 이게 이제 민주당 좀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그렇게는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표장에는요 입구부터 해리스와 트럼프의 이름이 적힌 홍보 문구가 이제 빼곡하게 들어서는 등 양측의 이제 투표를 독려하는 연기 투표하세요 라고 이제 선거 운동보다는 투표 독려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보면은 뭐 공화당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스티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민주당 이름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하튼 뭐 버지니아주에도 아무리 뭐 민주당이 요즘 강세라 하더라도 민주공화 모두 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열기만큼은 뜨겁다. 뭐 이게 이제 현재 전원입니다. 자 한국계 유권자를 배려한 그런 한글 안내문. 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있는 사전투표소에 가면 한글로 되어 있는 안내문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TV를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한국말로 뭐 투표하는 곳 뭐 이렇게 써 있고요. 뭐 여기다 넣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글로 써져 있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야 이게 미국이야 한국이야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 뭐 한인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그 정도의 배려는 저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투표장에서 만난 유권자들은요. 먼저 이 사전투표에 돌입한 버지니아주에서의 그 높은 사전투표율이 이 버지니아에서의 승부뿐만이 아니라 향후 이제 실제 대선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어떤 승부처로 꼽히는 소위 주요 경합주 스윙스테이트에서의 각당 지지자들의 그 높은 참여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높으면 민주당이 좀 유리할 것 같다. 뭐 그러니까 사전투표 많이 나오는 거를 싫어하고 좋아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여하튼 어찌됐든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좋은 거니까 투표를 많이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고무적이다라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게 또 이제 우리는 이제 뉴스를 그렇게 합니다만은 민주, 공화, 정치, 공학적으로 그들은 또 그렇게 계산하지 않죠. 다 계산하잖아요. 어? 사전투표가 버지니아주에서 높아? 그러면은 뭐 민주당이 강세고 뭐 곱하기 당이 어쩌다쩌고 열심히 지금 머릿속은 계산하기 바쁠 겁니다. 하지만 계산은 그들 몫이고 우리는 일단 지금 팩트를 말씀드리면 사전투표 시작됐다. 한인들이 많은 버지니아주 페어 팩스도 시작됐다. 그리고 버지니아주는 사전투표 열기가 예전보다 좀 더 높다. 그런데 거기는 민주당 지지세가 좀 아니 사전투표는 민주당 성향 있는 사람이 많이 한다. 뭐 이런 정도로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시작한 지 지금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을 지금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고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조금은 더 지금보다는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사전투표가 시작된 거 좀 유심히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5일 대통령 선거 본선 이 본선거를 앞두고 당첨자 당선 죄송합니다. 제가 당첨자라고 그랬네요. 왜냐하면 다음에 전해드릴 내용의 스토리가 좀 그런 스토리라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당첨자가 아니라 당선자 당선자를 점치는 배팅 사이트가 합법화됐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100년 만에 이게 합법화된 건데 그래서 최근 그 사이트가 급격하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어제 예고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자 그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선거 결과를 놓고 배팅을 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저는 불법이라는 게 오히려 당연하지 이게 합법화됐다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런데 여하튼 팩트는 팩트입니다. 이번에 10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이 선거 결과를 놓고 배팅하는 사이트가 합법화됐습니다. 하지만 합법화라기보다는 정부에서는 합법화라는 표현 대신에 양성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 말이 그 말이죠. 자 그동안 도박 사이트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어떤 그 도박 사이트 배팅 사이트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해외에 그 서버를 둔 해외 기업 뭐 이런 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이 그런 걸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선거 출마자에 대해서 배팅을 하는 행위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이제 이번 선거부터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100년 만에 처음으로 합법화되면서 이미 여러 그 신생 기업들이 뛰어들었습니다. 뭐 뉴욕에 있는 금융기업이에요. 이 회사는 금융기업이에요. 신생금융기업. 소위 말하는 요즘에 이제 스타트업 스타트업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뉴욕에 있는 금융 스타트업 기업인데 칼시라는 회사입니다. 이 칼시라는 회사는 이번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지 그리고 또 상하원 선거에서는 어느 당이 더 우세할지를 두고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금융기업이 이런 거를 해. 하지만 금융기업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거잖아요. 여기서 돈 벌겠다는 거죠. 뭐 합법화 됐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누구한테 그러면 배팅을 많이 할까 가 역시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한 예로 2주 전에 배팅을 시작한 이 도박사에서 다른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뉴욕의 금융 스타트업 칼시라는 회사 말고 다른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전문적인 사이트입니다. 세계적인 그런 배팅 사이트인데 폴리마켓이라는 세계적인 배팅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생기업을 봐서는 조금 판단하기 쉽지 않고 이 폴리마켓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눈길을 끌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이트에서는 현재 해리스에 대한 배팅이 52% 트럼프에 대한 배팅이 47%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여론조사 지지율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최종 선거 개표 결과 그건 더더욱이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관심을 둬서는 안 되는 너무 무게감을 둬서는 안 되는 배팅 사이트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 폴리마켓의 배팅 내용은요. 그동안 계속 바뀌어 왔었습니다. 2주 전에 처음 개설을 했었을 때는요. 트럼프가 50% 해리스가 49%였었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부터 일주일 전에는 50대 50도 동류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 쪽이 좀 올라온 거죠. 그쪽으로 배팅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들어서는 또 바뀐 겁니다. 현재 해리스 52, 트럼프 47. 그만큼 이제 배팅이 이렇게 몰려있다는 뜻이죠. 이 해리스를 배팅한 사람이 52%, 트럼프에 배팅한 사람이 47%다. 그 얘기입니다. 아직 40여 일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어떤 확확 쏠림 현상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상황은 그렇다. 현재 스코어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배팅 사이트에 몰린 금액은 그러면 얼마냐? 퍼센테이지는 비율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여기다 했느냐 파이팅을 무려 지금까지 9억 달러가 지금 여기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더 늘어날 것이고요. 선거일까지는 아마 이게 기약읍수적으로 이 액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지금 2주밖에 안 됐는데 9억 달러가 여기에 몰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기 마련인데 이래저래 이번 선거는요. 일단 관심 이런 게 뜨거운 건 사실입니다. 그나저나 그런데 이 사이트에 돈을 넣는 또 이미 넣은 그 사람들 투표는 하기는 할 걸까요? 그 사람들 투표 안 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찍은 후보가 돼야 본인도 좋을 테니까 투표하겠죠? 자기가 배팅한 그 후보한테 투표를 하긴 하겠죠? 그런데요. 이 소식을 전해드리긴 합니다만 신성한 선거가 그런데 이렇게 소위 말하는 돈 따먹기 위한 그런 이벤트로 변질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상쾌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별반 저와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CHAT GPT, 인공지능 AI 저도 가끔 CHAT GPT 사용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도해드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산불을, 5개의 산불을, 불을 지른 방화범이 알고 봤더니 소방관이었다. 소방관을 체포했다. 이 소식을 제가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소방관이 왜 불을 지를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설치하다가 검색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고 여의치가 않아서 제가 CHAT GPT에 들어가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써갖고 분석된 것을 논문을 찾아가지고 결과를 알려줘 했더니 쫙 나와서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 겁니다. 첫 번째, 영웅 심리. 두 번째, 어떤 자극을 추구하는 심리. 세 번째, 경제적인 이유. 그러니까 근무, 초과 근무 시간 같은 걸 만들어서 돈을 좀 덜 벌기 위한 그런 거. 또 어떤 사람은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걸 원해서 일부러 그런 사람. 또 뭐 정신적인 문의, 여러 가지 쫙 이게 CHAT GPT가 저한테 가르쳐준 거거든요. 그런데요. 관련된 CHAT GPT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CHAT GPT 개발사 그 오픈 AI잖아요.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는 수십 년 안에 우리들이 상상만 했던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샘 올트먼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게시문에서 말을 했는데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에서는 마치 마법처럼 보였던 그런 일들을 실제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그럼 상상했던 일이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런 일들과 관련해서 뭘 말하는 것이냐. 뭐 그런 이렇게 얘기해요. 한꺼번에 이게 뭐 다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겠지만 머지않아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점차적으로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공지능 AI와 함께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미래는 AI에 달려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기 다른 분야의 가상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인 AI팀을 구성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 그러니까 아주 법조인으로서의 40년, 50년 경력을 갖고 있는 법학 박사 리처드 로범슨 이런 게 아니라요. 40년, 50년 이런 경력 필요 없어요. 그냥 데이터베이스만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법조 담당 AI 또 무슨 스포츠 담당 AI 또 뭐 정치 담당 AI 이 정치 담당 AI는 미국 역사 한 200년 동안의 모든 정치적인 사례를 싸그리 데이터베이스 갖고 있는 뭐 그런 AI 이런 AI 전문팀이 구성이 돼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우리는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겪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은 어떤 과목이든 그게 뭐 메스든 사이언스든 잉글리시든 어떤 과목이든 또 어떤 랭귀지든 자기가 원하는 속도로 개인 맞춤형으로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개인 맞춤형 교육 AI 1대1 가정 교사님, 가정 교사 AI를 갖게 될 것이다. 라면서 그 외에 의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활용돼서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뭐 어찌 보면 우리도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서 이제 말이 나온 건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AI의, 오픈 AI의 CEO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 플러스 알파 조금 더 구체적인 말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말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는 AI를 학습시키는 그 딥러닝을 통해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 즉 이걸 이제 그 요즘 컴퓨터 용어로는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하죠. 슈퍼 인텔리전스 이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스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샘 올트먼 CEO는 기술은 과거 석기 시대에서부터 농업 시대로 넘어가고 또 농업 시대에서 산업 시대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왔는데 이제는 인텔리전스 시대로 가는 길목에 우리가 서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석기 시대, 농업 시대, 그리고 산업 혁명을 통해서 산업 시대 지금 컴퓨터 시대라고 치죠. 컴퓨터 시대에서 다음 단계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 시대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있다는 겁니다. 샘 올트먼은 특히 인텔리전스 시대의 특징은 엄청난 번영이 되리라는 것이다. 라면서 점진적이겠지만 지구의 기후를 고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요. 지금 지구 온난화가 심하니까 문제가 있잖아. 이런 것도 고치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에서 요즘 가끔 합니다. 비가 많이 오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서 인공강우를 뿌려서 비가 오게 하고 뭐 이거 20, 30년에도 인공강우 얘기는 있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지 못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생각보다 좀 자주 쓰더라고요. 그 부작용으로 막 홍수가 나서 문제지. 여하튼 그런 식으로 아주 초보적인 것은 인공강우를 뿌려서 비가 이쪽에 오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듯이 그건 정말 그런 정도는 아주 초보적인 거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후 아예 고침 뭐 이런 거를 전 지구가 오히려 인간의 가장 쾌적한 날씨로 살아갈 수 있게 기후를 고친다든지 또 우주의 주거지를 영속적으로 건설하는 등의 일들이 결국은 일상화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샘올트먼이 말한 슈퍼인텔리전스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만 어제도 새로운 기술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면 훨씬 여러분들이 와닿기도 좋고 재미있을 겁니다. 어제 있었던 발표인데 바로 영어 외의 다른 랭귀지 예를 들면 한국어 등 다른 언어를 기존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챗GPT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세대 챗GPT죠. 이 오픈AI가 오픈AI라는 게 회사 이름입니다. 인공지능 전문회사 오픈AI가 한국어와 일본어 등 영어가 아닌 언어 무려 50개 언어의 사용을 훨씬 더 세련되게 개선한 챗GPT의 새로운 버전 음성모드라고 하는데 어드밴스드 보이스 모드 새로운 뉴버전의 음성모드입니다. 어드밴스드 보이스 모드를 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챗GPT가 음성으로 말하는 말로 하는 한국어 실력이 실제 한국인에 상당히 가깝도록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전에도 한국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한국어가 가능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어 외에 한국어나 이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색했고 서툴렀고 그렇습니다. 마치 한국어를 말하면 뭐냐면서 저도 들어봤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미국 사람이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약간 좀 어눌하게 어색하게 말하잖아요. 발음도 그렇고 약간 어순도 그렇고 표현도 좀 그렇고 그렇게 처음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이 말하는 것처럼 좀 어색하게 말을 합니다. 엊그저께까지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뉴버전은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업데이트된 새로운 모델은 실제 네이티브 한국인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어 능력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고 세련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조금 들어드릴까요? 그럼 훨씬 더 와 닿으실 텐데 예를 들면 물어보는 사람이 안녕 한국어로 너를 소개해줘 라고 말하면 실제로 이게 시범 영상에 나온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AI가 챗GPT가 안녕하세요. 저는 챗GPT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고 또 그런 것을 좋아해요 라는 답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약간 어색하지 않게 또박또박 돌아옵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살짝 더듬었지 챗GPT는 더듬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저는 사람 많네요. 자 여하튼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방금 전에 답한 걸 애교를 좀 살짝 넣어서 소개해줘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애교? 기계한테 챗GPT가 기계나 마찬가지니까 기계한테 애교를 넣어서 소개를 해줘라고 이런 것도 가능한가? 알아듣나? 네 알아듣고 답변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애교를 넣어 소개해줘 라고 요청하니까요. 뭐라고 나오냐면 안녕? 나는 챗GPT야 라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했습니다. 제가 흉내를 좀 잘 못 내서 그렇지 요거보다는 훨씬 애교 있게 합니다. 그러다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또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정중하게 인사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챗GPT가 방금 전에 했던 안녕 뭐 이런 애교 말고요.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우 이렇게 정중하게 말합니다. 이게 그만큼 플루언트한 랭기지를 한다는 것이죠. 챗GPT는 또 사투리도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또 알아듣고. 그래서 사투리도 한층 더 깊이 깊이 있게 이해하는 반면에 한 가지 욕설은 하지 않게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있다 라고 오픈에이아는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무슨 욕 하나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저는 욕은 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용자와 주고받은 그 대화 속도와 딱딱했던 말투도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챗GPT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안녕하세요. 저는 챗GPT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애교있게 말해줘봐 좀. 애교 좀 섞어줘봐 그랬더니 네. 안녕. 나는 챗GPT.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만 해도 훨씬 재밌죠. 챗GPT가 말하는 도중에 말을 끊고 말을 끊고 그렇게 질문을 들어가도 다 알아듣습니다. 대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챗GPT가 말할 때 끊고 들어가도요. 그만큼 이제 지능이 발달된 거죠. 그래서 이제 챗GPT가 내는 목소리 종류도 기존에는 이제 4개였는데 지금 5개가 더 늘어나서 9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원하는 목소리의 선택폭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언젠간 제 소리도 좀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뭐 애교 있는 건 못해도요. 포멀하게 하는 거는 지금 챗GPT보단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자 오픈 AI는 이 챗GPT가 한국인 전문 성화 이건 한국에 있는 사람을 의외를 해서 부탁한 거죠. 한국에 있는 전문 성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I라는 회사에 있는 한국인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한국인 직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뭘 만들어 놓고 한국말 잘하는 한국인 직원들 모아 놓고 한번 들어봐. 그러면 들어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아 이거 어색해. 발음이 약간 좀 이상해. 다 알잖아요. 그런 오픈 AI 회사에 한국인 직원들 다 모아 놓고 그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여러 차례 고치고 고치고 해서 한국어 능력을 굉장히 향상시켰다. 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 샘 올트먼이 얘기한 그 슈퍼 인텔리전스 시대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라는 생각. 제가 이번에 이 챗GPT 예를 들어 드리니까 훨씬 그런 생각이 드시죠. 앞으로는 사실 뭐 영어를 잘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삼성의 그 최신 스마트폰만 해도요. 한국말로 하면 바로 영어로 번역해서 말하고 하는 정도의 기능은 이미 지금도 있습니다. 실제 한국말로 하면 뭐 아랍어로도 가능하고 중국어 이번에는 당연하고 실제로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 정도쯤 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과거 기독교나 천주교 신자 되시는 분들은 다 아실 스토리인데 과거에 바벨탑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다가 언어가 갈렸다. 이런 내용의 성경에 나와 있죠.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으라 믿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걸 믿자 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흥미롭게 좀 예를 들자라는 그런 차원에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11장에 등장하죠. 그 바벨탑 얘기가. 건축물 바벨탑인데 그 바벨탑을 인간이 계속 높이 쌓아 올라가기 시작하죠. 인간들이 하늘에 닿으려고 그래서 신의 영역에 닿으려고 신이 되고 싶어서 인간들이 하늘에 닿으려고 계속 위로 쌓아 올라갔는데 이것을 본 신이 성경책에는 야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것을 본 야회가 즉 이것을 본 신이 인류의 문명 발전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네. 아 저것들 안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간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이것들이 못하는 일이었구나 라면서 저들이 땅에 내려가면 언어가 다 싹 달라지게 그렇게 언어를 나눠버려야겠다 라고 하면서 모든 인간의 말을 제각각으로 만들었다 라는 내용 이게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믿으시건 안 믿으시건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바벨탑 얘기는 우리 모두 다 알고는 있으니까 결국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는 바람에 그 바벨탑 공사가 중단되어 버렸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 창세기 11장에는 쓰여져 있죠 이제 이로 인해서 그 지역에는요 뒤섞다 라는 의미가 바벨이라고 그때 쓰던 언어가 뒤섞다 라는 의미가 바벨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탑에서 바벨이 뒤섞이다 뒤섞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가 거기서 뒤섞여 버렸다 라고 해서 그 후에 바벨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라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뭐 믿고 안 믿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격세지감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좀 공유해 봅니다. 바벨탑에서 나누어진 인류의 언어도 결국은 인류가 이제 다시 하나로 만드는 건가 이제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바벨탑 얘기를 좀 갑자기 했습니다. 아무튼 아직 슈퍼인텔리전스 시대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 길목에서만도 이렇게 흥미로운 기술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바벨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래전 대학 시절 1980년대 저 대학 방송국에 있을 때 친구하고 바벨탑에 관한 내용을 특집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그 당시 그 MBC에서는요. MBC 대학 방송 작품 경연대회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그 MBC 대학 방송 작품 경연대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 바벨탑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MBC 작품 경연대회 친구하고 같이 출품했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바벨탑 얘기하다 보니까 뭐 수상은 그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런 작품들을 만들면서 많은 걸 느끼고 또 많은 걸 배우고 했던 그런 기억이 살짝 나네요. 바벨탑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와 제 친구가 같이 만들어서 제출한 바벨탑 프로그램은 수상하지 못했습니다만 당시에 제 동료 중 제 친구들 중에 다른 팀들도 그때 팀이 여러 개 나눠서 보냈는데 다른 팀이 제출했던 작품은 당당히 대상을 받아서 그때 상금으로 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상금 받아서 그걸로 다 같이 회식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바벨탑 얘기하다가 너무 많이 셌죠? 자 그 밖의 소식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간추려야 될 스토리가 좀 몇 개 더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형 소매 유통업체 여러분들도 가끔 가시죠? 타겟. 타겟이요. 펩시코 CFO를 여기만 한인 2세 제임스 E 씨를 새로운 CFO로 여깁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제임스 E 신임 타겟 CFO는요. 세계적인 유통업체인 타겟에 합류하게 돼서 기쁘다. 앞으로 온라인 시장 경쟁력 확대를 통해서 타겟을 월마트나 아마존과 같이 함께 세계 3대 유통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일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제임스 E CFO는 뉴욕에서 태어난 한인 2세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했고요. 컬럼비아 대학에서 MBA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998년 펩시콜라의 모회사인 펩시코에 입사해서 CFO까지 승진해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펩시코의 CFO를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제임스 E 신임 타겟의 CFO는 이적료 900만 달러를 받고 타겟으로 이적했고요. 연봉 170만 달러를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와 관련해서 지금 생각보다는요. 이 빅컷에 관련된 얘기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이사들이 향후 추가적인 빅컷 즉 0.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언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연준 내 대부분의 이사들은 0.25%포인트 인하를 선호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0.25%포인트 인하를 얘기하고 또 그것을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일단은 다수이지만 그 0.5%포인트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컷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우리는 좀 더 오픈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비둘기파로 분류하는데 연준 내의 비둘기파로 분류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 오스탄 굴스비라는 사람인데 시카고 연은 총재입니다. 이 사람이 현재 기준금리가 경제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보다 더 너무 높다라고 말하면서 연준이 앞으로 몇 달 내로 금리를 크게 낮춰야만 현재의 안정적인 이 인플레이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다음번 때도 0.5%포인트 인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그런 걸 시사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0.5%포인트 인하했는데 빅컷했는데 추가적인 빅컷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1월에 있게 되는데 그래서 11월에 또 한 번 빅컷? 어나더 빅컷?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너무 급격히 줄어든다라는 또 하나의 단적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경서중학교라고 있는데요. 이 학교는 전교생의 숫자가 모두 합쳐봐야 100명이 채 안됩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학급이 그냥 한 60명 정도 뭐 더 되는 반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60명 정도 있었고 저희 학교는 그렇게 60명이 15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학년만 해도 15개니까 900명 정도 되는 거죠. 한 학년만 900명. 그게 또 1, 2, 3학년 3개가 있으니까 2,700명이 되는 거죠. 학교 하나가 막 2,700명. 3,000명 가까이 되는 건데 지금은 전교생의 숫자가 강서구에 있는 경서중학교는 100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급당 평균 인원이 10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를 문닫기로, 폐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폐교 결정에 따라서 이 학교에는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습니다. 이 학교는 이제 더 이상 졸업생이 안 나오는 거죠. 여기 있는 학생만 졸업하면. 이 지역의 학령 인구가 강서구 이 지역의, 강서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 예로 그런 거죠. 이 지역의 학령 인구가, 즉 학교에 다닐 인구가 점차 줄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 하나도 전교생 수가 2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곧 폐교하겠다라는 것이죠. 학교 다닐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는다라는 이야기. 사실 지방에서는요. 진작부터 나온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도 수도권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학생수 부족을 이유로 폐교가 결정된 학교. 이게 벌써 일곱 번째입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문을 닫은 학교 6개를 알려드릴 텐데요. 혹시 그 학교, 이 학교 좀 다녔거나 들어보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먼저 지난 2020년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진중학교라는 서울 안에 있는 공진중학교라는 학교가 가장 먼저 아이들이 없어서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염강초등학교, 은혜초등학교, 화양초등학교, 도봉고등학교가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성수공고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서중학교가 문을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강서구 경서중학교가 문을 닫는데 이게 앞으로 문제는 더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학교가 폐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기 우리 미국에서도 멀리서도 이렇게 피부로 확 느끼게 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와 막 깔깔대면서 떠드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더 많이 들려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영상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투어 모국관광. 아주 모국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방. 아주 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아주 투어! excuse me! never do воוטance 금요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